인간인간 안녕 여러분들 인간인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끼리 워터 슬라이드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요로로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왜 썬블라트를 끼고 오셨지 아 나 오지마서 사람을 올린다 아 이거 연예인병 걸렸네 썬블라트도 끼고 오고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이 거지 키우기는 누구야 우리 할머님 패션인데 아 무슨 소리죠? 이거 인여매님 거시거든요 빨간 내복에다가 오늘 덤덩이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뽀뽀쭈 아 너무 좋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왔어요 요로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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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로가 너무 워터 슬라이드에 와서 신이 나서 춤을 췄네 아 제대로 신나봐졌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워터 슬라이드를 좀 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빨간색깔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어 저친구들 뭐야? 네 알겠습니다 저친구들 뭐야? 아 저친구들이에요 같이 놀자고 불렀어요 아 오 뭐야? 얘네 보트 탔네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얘네 보트 타는데 왜 우린 보트 못타? 아 아 아 솔직히 했지롱 아미님 저 먼저 가요 잘 있어요 우리도 보트 한번 타보자 여기에서 잠깐만 눌러봐 눌러봐 이거 누르면 보트가 나오던데? 어? 나왔다 나왔다 타타타타 오오 샀어 탔어 탔어 밀어줄게 밀어줄게 오! 간다! 어? 뭐야? 3명 탔어 아이 까..? 가져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암 오오오오오오오 덤덕이는 혼자 하ulen했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야 단미운이 왜 누워서 와요? 않음 아 누워서 오는거 좋아해서 sanding uga 일단 제도again jadi는 여름을 즐겨 버리시네 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 제너로 형 여름을 즐겨버리시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빨간색깐 한번 타보자 빨간색깐 재밌겠다 이거 런 눌러가지고 점프해서 와야돼 요로님 일로오세요 어디가세요 요로님 아 요로님 뒤를 잃지마시라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제대로 오시라고요 진짜로 나 누워서 간다 나도 간다 나 밀어줘 밀어줘 빨리 가 간다 나도 간다 여름의 쉐도를 즐기자 내 아름다운 머리가 아 하늘이 이쁘네요 여메님 아 역시 여름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게 제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저기 북두칠성 보여요 북두칠성 청춘은 아프니까 쩜쩜 여기 여기는 아니야 여기 옆에 봐봐 옆에 봐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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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란색깔 저거 봐봐 옆에 옆에 안보여? 저거 타러가자 공수 공수 어 나 왜이래 나 위에 있는데 여기야 여기야 이쪽으로 와서 이거 타러가자 일로와 일로와 요거요거 내가 말하는게 요거야 요거 이걸 타자구요? 너무 무서운데 아 이거 뭔데요 우와 이거 장난아니다 장난없다 어? 이거 왔다갔다 어릴댄서 가는거야 요로로 어딨어 일로와 요로야 이거 뭐에요? 어? 어 뭐야 이거? 요로로 나 탈래 간다 먼저 야 구경할게 구경할게 간다 confirm 거 następ 이거 weitere 이거 누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한번 가죠 여기가 자 естно 가자 이름으로 時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우! 오! 이렇게 옆으로 가? 아 뭔가 기분좋다 이거 아 시원한데에? 아 시원해!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일로 와보세요 어 понял 어디갔어? 이쪽으로 와 내려놔 타고 내려와봐 아니 지금 무슨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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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잃어먹어가지고 방송하는건데 아 어디가 여기라고요 어디가세요 아 아니 어디갔어요 어딜가시냐고 아 누가 나 발걸었어 으아 나 왜이래 아 왜이래 누가 나 발걸었어 왜이래 아 신난다 따라와 따라와 자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워터 슬라이드가 또 있어요 와우 오 네게나말이죠 주라기입니다 주라기 어 정글정글 이쪽에 이쪽에 오 나 레모네이드와줬어 어 와봐 레모네이드 나도 줘 어 여기있다 레모네이드 먹을수있네 키가 뭐죠 오오 오오 맛있다 먹으면 가자가자 역시 여름엔 레모네이드지 아아 그럼그러 레몬레이드는 아아! 요로님 어디야? 요로님 어디가? 요로님 어디가? 요로님 어휴 계단을 빨리 내려가네 요게 워터슬라이드 아니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 한국의 자랑스러운 비걸 아니에요 요로루님 아 요게는 워터슬라이드가 아니고 잠깐 누가 나한테 발걸었어 관람할 수 있는 곳이네 휴식 어? 옆에 있는 거 워터슬라이드 아니에요 이거? 어디요 어디요? 이거 이거 아 맞아요 저거 타러 가는 거네 요기는 어 흡연실이네 흡연실 아니 나 이거 왜 이러고 있는거야 아 나 나가야겠다 아 저기 저 좀 꺼내주실 분 없나요 혹시? 후후 아니 여러분들 저 여기 꼈다구요 어디있는데? 다시 올라와보세요 뭐야 저 위쪽에 위쪽에 뭐야 야 위에서 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주민이신가봐요 주민 아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름 잘 보내고 아 여름 너무 좋네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 보기 좋네요 안 내려가지네요 아 집고 다시 일로 오세요 손님 손님 거기 계시면 안돼요 아 내려왔습니다 아 아주머니 여기 레몬레이드 하나 한잔 주세요 아 레몬에이드요? 네 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가져가세요 아 뭐야 이거 레몬레이드 색깔이 너무 너무 노란색인데 너무 아 성수를 뱉었는데 아 이거 오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래예요 아 여기로 옵시다 즐거운 여름을 보내러 갑시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 좋죠 우와 여름이다 여름이 많아 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아 노란색으로 가자 나는 노란색 탈래 가자 여기 없나? 앉는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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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배님 타셔야죠 아 내가 제일 타고 님들은 그냥 오세요 어 간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자 가자 초래가 훨씬 더 재밌어보이네 에 원래 워터슬라이드 어 뭐야 누가 나 발걸었어 어 살려줘 자 가자 이건 맨몸으로 타야 재밌는 법이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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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혀 아 싫어 아 싫어 재밌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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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생긴거 같은 나 일어나질 않아 일으켜줘 아 여러분들 시원한 수영장으로 가자 이번엔 아 좋아요 여기 완전 신나는게 있어요 옆에 우와 진짜 여름이다 이거 다이빙 할 수 있는건가 어 다이빙하자 우리 다이빙하자 어 여기 워터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오오 쬐끄만것도 있네 워터슬라이드 여름이네 진짜 여름이야 와 진짜 여름인데요 와 시원하다 아 역시 수영 야 니가 수영장에다가 볼일을 봤나 레몬레이드가 꽉차져있는데 아 맛있어 제일 루프 워터슬라이드 가자 아 이거네 이거 주황색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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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깔이 제일 탐나는데요 ㅌ 우호enko 통과했는데 아 누워가지고 여름을 만끽합시다 아 레몬레이드 하잔 마시면서 아 덤대님 아 네 아 얘 발도 편하게 누우세요 아 어떻게 누우신걸 아 얘가 관절이 뭐 굳어버렸나 왜 피질 못돼 다리를 아 이거 요즘에 그거잖아요 여름이라고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하늘자전거 하늘자전거 하늘자전거하는 거잖아 아 자 여름에는 완벽한 다리 라인의 몬 Census 아 뭐야 아 요루루님 예? 편하게 여름을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니 당연하죠 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집구석에서 수영장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그래요 아하핳 후후 실제로도 가고싶네요 아 덥다 더워 펌프기나 들어와야지 아유 아 더워 시원하다면서요 아 안시원해지지 않아 들어가도 아하 시원해 어쨌든 여러분들 잉바잉바 빠빠 빠이빠